구독! 좋아요! 해주세용! 수박! 아 이거 소리를! 완성! 너무 맛있어 ㅎㅎㅎ 나 지금 A S L R 중에니까 말 스키즈머 으 아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그냥 먹자 아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아니 이게 표정이 이렇게 먹여야 되니까 표정이 뭔가 관리가 안 되냐 ASMR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음 아 수박 주스까지 크로크무슈 크로크무슈 크로크무슈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수박 갖다 주셨어 수박 화채 수박 화채 맛있죠? 사이다랑 어?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그리고 또 수박 화채는 또 그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통에다가 하면 안되고 수박에다가 그 뭔지 알지? 수박 자체에다가 반으로 딱 갈라갖고 이렇게 탁 퍼먹는 맛 오메 아니면 수박은 사실 수박은 만약에 화채 만들기도 귀찮다 그러면 사실 수박은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설탕에만 설탕에만 섞어먹어도 개맛이거든요 아 아 먹고싶다 그렇게 나 우리 엄마랑 살때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수박 설탕이 개맛있어 더 달게 개맛있어 그렇게 먹고 토마토도 엄마가 설탕에 많이 해줬는데 엄마 보고싶어용 엄마 엄마 쪼크우유 근데 엄마가 쪼크우유 안타주고 가버렸어 그냥 아빠가 타줬죠 벌써 다 먹어버렸다 얼음 장수님 천둥노래 불러드려요? 이아이 노래말고 맛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거는 이게 아 나는 나는 네 방금 C 나온거에요 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 나는 있잖아 이렇게 먹을때 그냥 이렇게 먹을때는 C 배기 귀찮아서 C를 안 뱉는데 이렇게 갈라져 있을때는 C를 뱉어 나도 왜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이렇게 이렇게 먹을때는 C 그냥 먹고 이렇게 갈라져 있을때는 C 뱉어 아 늑대님 아 아 잠깐만 어 그거 해볼까?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아니 C가 나와야 우리집에 얼음이 나오니? 들어가 다시 우리 이거 해보자 이거 우리 그 뭐냐 그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때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때 이제 그거 많이 했잖아 우리 그 급식시간에 이렇게 수박 나오면 우리 이거 많이 했거든 해볼까? 잠깐만 나 이거 근데 못해 나 이거 진짜 못해 나 이거 진짜 못하거든 해볼게 나 근데 근데 못해 아 잠깐만 어디로 갔어? 어디로 갔어? 아이고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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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와 이거 이거 캠 없었으면 어딨는지 몰랐다 이거 캠 없었으면 어디 아 배 터서? 아 나 배 터서 못하는데 해볼까? 어디 어디 어디로 갔어? 본사람 아 잠깐만 알았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아 난 이거에 나는 잠깐만 아 이거 폰 터졌어 아 나는 이거에 재능이 없어 어 어 나는 아 나는 이거에 재능이 없어 역시 안 되겠다 에이씨 개난 거 뭐 하나 해보겠다고 에이씨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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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